먼저 소개해 드릴 분은 여심작음은 물론 음원차트까지 저격한 친구들입니다. 밴드 잔나비 오셨습니다. 사실 우리 잔나비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이랑 상황이 너무 달라졌다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어요. 요즘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면서요. 잔나비 열풍! 아까 그 얘기만 열 번 듣고 온 것 같아요. 저희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에이! 아까 걸음걸이가 다르더만! 어 약간 느낌이 알겠는데. 거의 계속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거기까지 올라간 게 처음이니까. 계속 하긴 하고 하는데도. 약간 얼떨떨한. 꿈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죠. 아니 그리고 윤결씨 같은 경우에는 항상 순박한 매력으로 그루밍 광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윤결씨도 달라진 걸 느낍니까? 네 그래도 예전에 밥 먹을 때 좀 눈치가 보였는데. 예전에 밥 먹을 때 좀 눈치가 보였는데. 이제는 두세 공기 시켜드려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밥을 뭘 먹고 메뉴를 어떤 거를 먹어도. 눈치를 점이 주셔야죠. 자세 있게 먹죠. 그게 달라졌군요. 오늘 무대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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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쪽으로 확인해 봐.